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세계를 넘어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져 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과 결백을 알았지만 악신이든 아버지 사울왕을 배신할 수 없어서 다윗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사례로부터 보호해주고 영혼의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도록 음지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인의 육체적 사랑보다 여와 신앙 안에서 영혼으로 맺어진 거룩한 사랑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여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했을까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자손들을 수소문해서 찾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사울의 가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서 종로를 댔던 시바라는 사람을 다윗이 불러다가 물으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유당에게 소개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비보가 이스라엘의 거하는 사울의 집안에 전해졌고 그 비보를 들은 유모가 놀라서 다섯 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불구가 된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가문에 특히 요나단의 집에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헷새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하를 주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요나단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요하의 이름으로 맹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을 함께한 것은 어떤 모략을 꾸미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눈 진실한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 헷새드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건함과 진실함에서 우러나온 긍율과 친절함을 뜻합니다. 친절과 사랑인데 거짓없는 믿음과 거룩한 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는 친절과 사랑이 이해타산이나 사리사욕, 속임수, 이권 등 거짓된 것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즉 헷새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하나님의 헷새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사울왕의 손에 죽었을 수도 있고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베푼 은총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품으면 교회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면 교회는 이합집산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합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이합집산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드발은 아마도 무비보셋의 외가가 살고 있는 곳이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서 숨기기 위해 이 지역에 운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암문족 속에게 속한 라빠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글림, 길라사람 바르슬레아와 함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메리바알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끄럼을 떨쳐버리는 자, 즉 바알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나단은 그가 아들을 낳을 때 아마도 사울 가문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가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무비보셋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망령든 행실과 불신함과 악함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아들을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무비보셋에게서 유나단의 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당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니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과거의 영혼의 친구인 유나단을 떠올리며 감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유나단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결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유나단의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살피지 못했지만 유나단은 다윗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진실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폐망한 사울왕의 가문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인 무비보셋에게 과거 왕가의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유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대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이 두려워할까 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라가 다윗에게 기울어졌을 때 무비보셋은 겨우 다섯 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지만 자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분명히 사울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드럽고 애잔하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동안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내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고 사울의 모든 토지를 다시 찾아서 다 주겠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말은 하늘의 은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왕의 말에 몸둘바를 모르고 다시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개와 같은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무비보셋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서 사울왕에게 했듯이 무비보셋에게 종로를 타며 밭을 갈고 양식을 대주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고 종이 스무 명인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유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이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사울 가문을 섬기며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바가 겉으로는 다윗왕의 명을 받들어 무비보셋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나중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무비보셋을 배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보셋은 그 후에 다윗성에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됩니다.